이끈 참아 중장으로서 선선생님에게 입문을 맡기겠습니다. 너희가 지금 선선생님 용접계시로 진입하면 그 즉시 너는 용접사야 그래 선선생님 입맛 선선생님 오늘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선선생님 용접계시로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. 뭐 어떻게 하시려고 선선생님 이 잡으러 가야지. 탑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을 정상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대로 보호막을 한번 형성시킨다는 개념으로 얇게 한번 깔아주는 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При 안OOK 스포츠도 함께 해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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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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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